아, 우리 차우세요. 아, 우리 차우세요. 네... 아,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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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. 네... 아, 나... 다행히 마주 나오세요. 저도... 우리 한 번에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. procent stray 하고 너무 좌전 Image.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러는 걸 알아서 다이어트 할 수 있어 그나마 덜 피해가 없네 족발 말고 보습? 그래서 되게 먹은 거 같아요 1인분 다 먹었잖아 반 정도 먹어야지 고생 꾸정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틀어 먹어야지 밤에 오리지널은 부엌 너무 따다하잖아 오! 좋아한다 아주 쌀 아, 뭐?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거야? 응 흐흐흐흐흐 네, 좋아 네 일단 왈로도 네 네 아 뭐지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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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해석으로 살고 있는 거 알아요? 뭐 이걸로 빠져요. 누군지 갈때마다 개인사람 웃어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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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건 아닌데 암방으로 주면 안돼요. 잠시만요.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창업시설시간ère에서 나의 attributes bili기요 네이 bırak 마실래요. HAS라든지outez. 이분이 가끔 더 나아지는 중 얘네들 이분이 좋아 누르면 화면에 닿을게 후우! 너무 좋아 잘생겼어 아이콘고 나의 대답은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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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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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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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. 안녕. 안녕. 거꾸로에서 한번 만 cy teve 너무 ? 안녕 대형량이 어떻게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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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1회용이잖아. 왜냐면 이게 열면 치아 3개 들어가. 근데 너무 아까워서. 근데 난 그 차도 그냥. 아 진짜? 난 옛날에 하자라기 했는데 뭐지? 너무 가까운 진료기력 있어. 근데 그게 귀찮잖아. 내가 약. 나 약. 전사받을 것 같은 음식이다. 안경을 넣은 것 같은 거 같아. 안경을 넣은 것 같은 거 같아. 안경을 넣은 것 같아. 대형량이 어떻게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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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데. 대형량이 어떻게 돼? 근데 난 그냥 렌즈를 하고 싶은 거야. 나중에 페이셔도 있고. 또 그냥 안에 넣는 거 다. 정말 딱 맞는 게 아니고. 렌즈도 못 끼는 눈이 있는가 봐. 나는 수술을 해도 렌즈를 낄 것 같아. 렌즈가 있어야 사람이. 한 번 사면. 사면 사볼게요. 그게 더 비싼데. 이거 살까? 저 렌즈도 너무 많이 하고. 난 지금 사면. 난 지금 한 번 사면. 난 지금 한 번 사면. 2개월짜리 한 번. 2개월짜리 한 번. 2개월짜리 한 번. 2개월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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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월짜리. 야, 진짜. 진짜 너무 귀여니까. 너무 귀여워. 진짜 매끈이. 매우 귀여워. 팬이. 약간. 나 좀 에너지. 너무 투명이면 뭔가 안 끼우는 것 같아서 뭔가 기껏 난식을 보고 샀을 때 뭐라도 또 귀여워 내꺼 하지마 똑같잖아 자연스러운 브라운이라든지 멘탈이 잘 나왔고 이뻐같은데? 지마가 다 만들기 때문에 원피스를 만들었거든 그건 맞아 내 원피스가 이번에 입구가 맞을 것 같아 내 원피스가 이번에 입구가 맞을 것 같아 오늘 메이크업 했는데 이번이 나중에 입구 근데 약간 겨울용은 나한테 입구가 맞을 것 같아 위에 니스틱으로 제시의 모니터에 입구가 맞을 것 같아 아니 히트펙 맛있어 애들 맛있게 됐어 뭐 내 친구가 오늘 제주도란에 히트펙이 흘리났어 아직 안 나는데 음식이 힘든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사이즈를 이렇게 원래 말라서 그런지 한 거 아니야 엔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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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따뜻해 보인다 아멘 잠시만요. 어, 특히. 그다시 일본군. 지금 오실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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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이 약간 물 많이 넣어서 큰 게 맛있어. 뿐 게 맛있다. 어, 맞아. 중락생이었거든? 오, 학생 기념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없냐? 진짜 없냐? 진짜 없냐? 잃어버렸대? 그래서 막 해석이 먹었구나. 그냥 해석이 먹었구나. 그냥 해석이 먹었구나. 이거 학생인 줄 알아요? 네, 성인이 아니어서 많이. 학생 많아가지고. 여2품. 내In Bo pickles. 알지? 난 진짜 미bru. 막Ich Megan in Bo Gallocks. 오늘이랑 남자 Sw citruserna etap. sparkling bottle of pinkИ ι makers! 외국인이 제일인거 같아요. 외국인이 제일인거 같아요. 물줄게요. 얘들아 써볼 수 없어. 마지막으로 할게요. 노래 왜 불러왔을까? 1만원 시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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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퀴즈 잡힐 것 같아. 아, 진짜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그런 거면 차라리 목소리가 이상한 화장품이 더 많아. 그게 제일 깔끔하죠? 진짜. 어, 이게 안 봐도 진짜 깔치긴 것 같아. 나보다 빨리 노출받아. 난 담배도 이렇게 해주시겠어. 근데 아까는 이것도. 예를 들면 담배 진짜 담배 한 번 드실 때는 한 번은 간다면 양치 바로.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 같다, 양. 오빠가 나 두 번 가고 두 번 가고 두 단순히 방금 하고. 너무. 징겨 봐. 오빠가. 한 번 하세요. 진짜 한 번 아빠 정리까지 했는 게 있지. 생각했어. 고등학교댕이야? 방어 정면수 지금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잘한다 맨날 목장 위에 옷을 걸어가지고 착상 안 치면 오빠의 공간도 없잖아 나도 오빠야 제가 항상 상쾌고 와서 알았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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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돼서 말해 보자고 이러지 않는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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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g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변했어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올려주세요 비결 손에 좋아해 근데 나도 그런 거 되게 truc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거 아 가지고 아 nawet 사람하러 갔다 어 아 멕시가 다가오니까 근데 좀 ripe 그가 너무 안 좋아졌잖아 아 흐으 어 네 근데 뭔가 소중한 아 소중한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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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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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이거 예쁘다, 뭐야? 이거 먼저 왔어. 난 떨리려고. 핸드폰 주머니에 있어가지고. 다 썼어? 다 썼어? 다 썼어요? 오빠 숨기라 그래가지고. 눈이 약간 좀 빨랐어. 오빠 눈물을 해볼까? 약간 대기? 너무 너무한데? 비하거든요. 또 왜 두 번을 왜 두 번을. 아, 너 잘 맞네. 어, 하고 싶어. 앞으로 끝까지만 당겨주세요. 언니 제일 먼저 받으면 안 돼? 아, 진짜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저도 바랍다. 아, 진짜 예쁘다. 여름 와 봐 봐. 뜨거워. 아, 진짜 그렇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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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으로 손질하고 장발이야? 잠시만요 뒤로 빠져서 찍어야겠다 아.. 버리는 게 또 아 그리고 OK 말고 아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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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는건데? 이게 관심이 없는건데? 나에게 관심이 없는건데? 어? 나 닮았어? 아.. 아.. 수십 안오는 것 같아 첫번째 로마 완전 세기 이렇게 키는 좀 세워 그냥 바람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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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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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노래 가사 제목이 뭐였죠? 김광석 선생님 노래 중에 이 노래 제목 뭐였죠? 완전 까먹었는데 제목이 뭐였지? 이 노래 제목이 뭐였지?